마을 조성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지지는 순조롭게 얻고 계신가요? 우리가 저번에 29포인트까지 모으고 방송을 껐어요, 그죠? 최신 기대치 설문 결과나 지지도 상승의 비결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아무 때나 마을 사무소에 들려주세요 자, 우리 애플이 이사 왔는지 한번 볼까요? 없는, 없는데? 집터가 안 생겼어, 애플이 집터가 안 되네, 없어졌네 마을에 와라 이거 선택지가 없어졌네요 이미 적용이 된 거네 적용이 됐어, 저 기다려야 되네 선물 주라 해볼게요 애플이는 어떤 선물을 줄까? 콘트라베이스? 빨리 내놔 6,000배 솔직히 원래 악기가 좀 비싸요 오늘의 옷가기 쇼핑 좀 해볼까요? 옷가기 쇼핑 못 참지 자, 오늘 신상은 뭐죠? 어머, 키위 의상 뭐야? 귀엽네 이거 세트로 있어야 괜찮을 것 같은데 키위 모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키위 모자는 없고 무슨 아라비안 모자? 이 무슨 제 머리가 전부 없어졌어요 이거 좀 웃기네 이거 일단 사 저렴하네 콘셉트라기 좋겠다, 콘셉트 잠수복 모자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여러분 어떡해 저 너무 힙하죠? 아, 이거 무조건 사 이대로 착용하고 갈래 아, 겁나 힙해요 와우 연예인 같다, 연예인 부리? 부리? 야, 이거 동물의 숲 주민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주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오늘의 콘셉트는 여러분 힙입니다, 힙 힙쟁이 그 자체 키위 의상 일단 미리 쟁여놓을까요? 이거 불타는 옷 어떤데? 힙 그 자체 아닌가요? 겁나 힙한데요? 이것도, 이것도 사 어? 뭔가 모자랑 세트인 것 같아 키위 겉껍질 색깔이 모자 색깔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것도 사야겠다, 안되겠다 아, 오늘도 멋진 쇼핑했다 너굴한테 오늘 인사도장 한 번 찍을까? 너굴 하이 집이 잘 세워졌지? 어, 잘 만들어줬더라 그럼 좀 줘봐 집이 너무 줘봐 창고도 없고 계약금을 뺀 나머지 집값 맞다! 이거 안 들어봤네요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대출금을 안 물어봤네 그래서 대출금은 얼마야? 39,800배! 어?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저렴해 저렴해! 저 한 10만배를 할 줄 알았거든요 99,000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렴한데? 이 정도면 갚을 수 있겠어 해피옴 아카데미 회원님 상정과 뒤쪽에는 주택청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오케오케오케 대출 있는데 쇼핑은 그르네 아니 나는 너구리가 별 얘기가 없길래 계약금 만 원만 내고 끝인 줄 알았지 까먹고 있었네 아이참 자 오늘의 출근 출근도장 꾹 솔선수범에서 마을 청소에 힘을 써라 잡초를 꼭 뽑아라 알구 그게 다야? 마을 주민들에게 한마디를 남겨봐라 게시판에다가 게시판에 글을 써라 자기소개를 할 겸 앞으로의 포부를 적어라 오케오케오케오케 자 게시판에 글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함정씨앗이 씌웠어 대박 누구야 누가 함정씨앗을 씌웠어 누구야 만보기즐 지금 주민들 중에 빌런이 있습니다 마피아가 있어 함정씨앗을 파나 짱머리 없이요 누구냐 게시판 여깄네 아 키도무습은 여러분 옆 옆에 게시판이 있네요 오호락 기상정보 오늘은 별똥별이 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별똥별 이따가 밤으로 탐스라겠습니다 별똥별 못참지 타임세일 알림 오늘 오후 7시부터 모든 제품의 반값 세일 콩돌밤도사용전 오늘 뭔 날이? 여기다 써볼게요 자 아아 이번에 새로 취임한 로나딩촌장입니다 우리 섬에 함정씨앗을 심는 마피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ㅁㅂ같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숨을 쉬시고 비동의하시는 분은 인당 10만배씩 내십시오 3인 이상 동의시 마을에서 방출시킵니다 마을에서 방출시킵니다를 글자수가 부족해서 못쓰네요 이렇게 쓰면은 뭐 알아서 알아듣겠지? 자 이렇게 쓸게요 완성 어? 만복이다 만복아 게시판 봐라 와 진짜 눈매 보소 눈매 너무 무섭해 야 임마? 야 임마? 이 버리적머리 염조 녀석 감히 초짜한테 야 임마? 이 녀석이 사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녀석이구만 함정씨앗의 실명에 만복이가 맞구만 얘가 범인이다 얘가 범인이다 얘와 앗! 이름이 만복이 까지네요 만복이 아니라 만복이구나 이름이 세 글자구나 수정이 안되네 한 번 쓴 것 정정합니다 ㅁㅂ이 아니라 ㅁㅂ이응입니다 3인 이상 동의시 마을에서 방출입니다 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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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